영화 보통의 가족 라이피디 이찬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오늘 영화 보통의 가족 관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이제 감독님 배우분들 나오셔서 인사하실 때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잘 겪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영화 잘 보셨죠? 네. 아직 안 본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많이 좀 홍보 좀 해 주십시오. 주변 분들한테 그리고 가족분들한테 이 영화 꼭 보라고 11월 한 달 내내 상영 드려야 된다고 꼭 승인감을 갖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저희 극장에 아 뭐 저희 극장에 이구나. 날씨도 좋은데 저희 영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주부터는 춥다고 합니다. 옷 잘 여미시고 건강 잘 챙겨주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장동건 입니다. 네. 이렇게 쾌청한 가을에 또 일요일 저녁 시간 저희 불통해가지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영화를 보셨겠지만 특히 뭐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조금 따라가다 보면 뭔가 의미있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던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. 남은 오후 시간 길고 그 자리 보내시고 영화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좋은 추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고통해 가족 감독 하나 드러입니다. 반갑습니다. 고통해 가족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이 영화가 좀 더 많은 관객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만요.